아 아 아 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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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펴주세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발요 한번만 살려주세요 시작해봅시다 갑시다 여러분 가보자고 아 늦었다 늦었다 조졌지요 조졌지요 한 명 어디 내리는지 체킹하면서 판매를 합시다 어 판처 있는데 잘 어픈게 아냐 근데 판처 하나 들었다고 좀 덜 무서운거 알아 응 바로 움직이 가능할 것 같아 내가 먼저 개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 따라가서 이건 그 채팅 후 너야 또 좋은 베이커 glori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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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습니다 아 affects past 안에 아직 경쟁ました 판매 Você 부터 당ista 개 끊생니다 예 엄아 엉덩이드 전소 올리려고 여 determine 않고 있을 텐데 Ltd 펑p 푸치 고인물 만나고 싶다 진짜 마스터 고 마스터 찍으려고 노력하는 고인물 만나서 죽이고 싶다 좀 더 고수를 죽여야 더 희열이 느껴져 아 진짜 자기가 여길... 으아아아아아 Councils 넌 건드리면 안될 사람을 건드렸어 앞으로 판처가 있어면 무조건 쏴야겠다 그런데 말이 안돼 판처 실력이 말이 안돼 저거 못먹겠지 여러분? 아 너 먹으면 1등인데? 아 욕심버렸어 욕심버렸어 아니 한놈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또 판처 먹었으면 좋겠다 판처 파스타 파밍하려면 어디가야되지? 큰 공장? 밀베? 판처를 찾아 헤매야겠어 이렇게 찝찝하게 못 끝내 왜 아무도 없어? 와 전부 다 진심이네 경쟁전에 밀벨하면서 이 넓은 밀벨 혼자 털게 생겼네 소클이 또 좋네 오늘 그냥 운이 좋은데 여러분? 진짜 내가 버렸잖아 이런 날들이 있다니까 보고 또 먹을 수 있겠다 와 이게 안죽어? 왜 왜 못잡았지? 진짜 피 1이었을 것 같은데 엄청 못쌌나? 아 나쁘지 않게 쓴 것 같은데 오토바이 찾아보자 어디 오토바이 박아놓고 스킨있는 자동차? 수상한데? 여기까지 와 어 내 오토바이이지 않았어? 너냐? 장점 못하지 않았어? 장점 못하지 않았어? 아 너네들이 절대 못 끝내 내 복음 가져와 다시야가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느려워해 운전 차이야 운전 차이? 야 운전 졸라 잘한다 14발로 가능한가? 아 다섯발라맨 아하하하 야 장점 언제 했냐? 이거 좀 자랑친다 근데 두근두근 거리는구만 심장이 어 얘 기름이 없네 어 탄 다 써가지고 큰일날뻔했다 발소리 안 나고 영어? 차 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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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박.. 박았어 던질 거 없는데 너 근데 나한테 오면 죽어 안에 눈! 아하하하 안에 눈! 눈이 멀었지요 멀었지요 어? 플레이어군? 그럼 보급을 먹을 수 있다는데? 과연 뭐가 왔나요? 오 칡패드가 왔네 하하 오 칡패드 온 걸로 만족하자 이런넨 진짜 못쓰겠던데 돌다가 서클 걸리는데 꽝할까? 거기 가게? 내가 먼저 쓸게 라고 했는데 차가 막혀있어 오오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아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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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 자식들아! 연막인데? 오, 아프다. 총 좀 쏜다. 달려! 아아아아악! 하아... 아이들 호럭호럭하지 않고, 위치 조졌지요. 친구들, 한 번 봐줘. 소심한 복수. 그리고, 나의 강력한, 술탄이 부드러워. 아아아아악! 잠깐만, 있어보라니까 다시! 목표 변경!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쟤 심심한가보네. 나만... 오게? 절대 걸리면 안돼. 절대 걸리면 안돼. 술탄이 쓸거야. 내 뭐든 던질거 던져볼까? 큰일났다. 하나씩 클리어 하기 싫겠다. 죽은척해. 바보래요. 으으으음! 맛있어! 조끼! 이리 와이자. 이 차례다. 나 이제 뒤가 클린해졌거든. 뒤져대지. 난, 이번판 난 1등 안해도 돼. 너만 죽일거야. 목표는 너! 목표는 너! 첫번째! 블루존 수리탄 부터 시작합니다. 나와야 할 시점에 뿌려주면은 데미지가 두배! 징! 으하하하하하하하 잘가랑! 아, 아직 던질거 많이 남았는데 좀 아쉬우네. 어, 써클 지린다. 오, 내 자리 어때요, 여러분? 오, 다 보여, 다 보여! 한명 어딨지? 한명은 저기 있고. 쟤가 저쪽을 보는거 보니까 저 어딘가 한명 있는건가? 내 자리 미쳤다. 써클 주는건 변수인데? 아, 이거 삐냐! 와, 밑으로 떨었으면 어떡해. 오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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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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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펴주세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발요! 한번만 살려주세요! 생각보다 잘 쏘시네요! 나의 술탐 공격을 받아라! 나의 술탐 공격을 받아라! 어, 그렇게 누워계시면은 제가 너무 편한데 아아! 드라보! 신총! 세이 같은 총! 아우! 하나! 둘! 이것도 피해보시지! 이것도 피해보시지! 아직 하나 남았다! 아하하하하하 치지! 우와, 힘들어! 와, 근데 진짜 이거 신총 너무 쓰레기 같다! 아니, 이 판 좀 재밌었다, 그치? 아, 이 판도 너무 힘들었네! 어, 근데 이걸 내가 치킨 먹게 될지 모르겠다! 버기가 숯구쳐가지고 거꾸로 뒤집힐 때까지만 해도 이 판은 글렀구나 생각했는데 아,zeitig 아,inka 이걸 뭘 할려고는 또는 알겠지? 아,총 하나 사야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름 너무 너무 내가 너무 작지 않아요 됐다 썬네일 찍었다 다시 보게 잘라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